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주 5월 4일날 2024년도 제 60일에 세무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선택과목 가운데서 민법 총칙이 있는데요 총칙에 대한 거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커스에서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민법 총칙은 적어도 점수를 80점 가까이는 맞을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민법 총칙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 박스형 고르기 문제 있죠 다음 박스 가운데서 보기 가운데서 맞는 것 고르기 틀린 것 고르기 이런 박스형 문제가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 박스형 문제는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모든 걸 고르는 거니까 이런 압박감을 주는 문제 박스형 선택형 문제가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판례를 했다가 묻는 문제 그래서 판례를 했다가 묻는 문제는 총 40문제 가운데서 서른다섯 문제나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했다가 사례화한 문제가 있어요 사례형 문제 갑을병정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갑을병정으로 나오는 문제는 모두 열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단순히 조문이라든가 이론을 했다가 결합한 문제는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이용을 했다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세무사 민법 총칙이 단순히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종류가 다양하게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출제가 되는 것은요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답을 고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학원에 나와가지고 정기적으로 수업을 했다가 들으시고 반복하시게 되면 참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택과목 가운데에서 가장 난이도가 쉬운 문제는요 민법 총칙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민법 총칙은요 다른 과목에 대해서 점수를 구워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또 단축해 주는 이러한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로 출제가 된 거 금년도 문제를 했다가 해설을 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용 문제를 가지고 해설을 진행하는 거예요 41번 문제를 봅니다 진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틀린 것 고르기죠 옳지 않은 것은 ㄴ번 하나만 틀렸습니다 그래서 ㄴ번에 보게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허가 없음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측에 반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량사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모든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제한능력자보호제도라든가 강행법규를 했다가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 위반이 아니고 정당한 권량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권자한테 허가 받아야 한다는 법은 효력규정인 강행규정이고 그 법을 듣다가 위반해서 계약한 자가 스스로 무효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량사가 되고 신의 측 위반이 아니죠 그래서 ㄴ번 하나만 틀렸어요 답은 그래서 1번이죠 그 다음 42번 사례형 문제 갑이 X2G의 소유자인 을의 동의가 없이 X2G의 상공을 통과하는 송전선을 설치했다 이후 병이 X2G를 매수하고 소유권을 냈다가 취득해서 농지로 사용하다가 소유권 취득하고 나서 12년이 경고한 시점에서 갑을 상대로 송전선 철거를 청구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송전선 설치를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돼 그런데 토지 소유자의 승낙도 받지 않고 멋대로 설치를 한 거죠 그러면 이때 송전선을 설치를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치한 사람 갑이 토지 이용권 확보라든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후속 조치가 없다고 한다면 그 토지를 냈다가 갖고 있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토지를 냈다가 매수한 자도 당연히 송전선 철거를 했다가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죠 자 병이 엑스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이 통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엑스토지를 했다가 샀어요 매수한 경우 그러면 이때 매수인도 철거 청구는 정당한 권량사가 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죠 그 다음 43번 문제입니다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죠 미성년자임을 이루어하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모든 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효력이기 때문에 그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도 당연히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자로서 제한능력자가 되고 이때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법정들인 동의받고 법률에 따라하는 게 원칙인데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저질렀을 때 그 의사표시는 불리하면 취소할 수가 있고 이때 취소권 행사는 절대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선의 제3자에게도 취소를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그 다음 44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이죠 3번이 맞는 답이고요 자 그러면 1번 어디가 틀렸느냐 불법행위로 인해서 태아가 사산된 경우 가르쳐 놓으시고 태아는 반드시 살아서 출생을 해야지만 불제대유유라고 하는 다섯 가지 권리를 했다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그 다음에 재산상속권 대습상속권 유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유류분권은요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될 내용입니다 어쨌든 기존 제도로서 설명을 드리면 이때 불제대유유 다섯 가지 권리에 관해서는요 태아가 살아서 출생을 해야지만 그 불제대유유 다섯 가지 권리에 관해서 출생한 것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사산이 됐을 때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태아에게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산된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소원해배상청구권을 했다가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소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는 출생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의사능력의 유무는 당사자의 연령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결정이 된다 틀렸죠 우리가 권리능력이라든가 행위능력은요 획일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지만 의사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신능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능력은요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능력은 자신이 원하는 법률행위를 했다가 저질렀을 때 그 법률행위가 가지고 있는 법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능력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정신능력은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까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 줘야 돼요 그래서 2번 틀렸죠 그 다음 4번 의사 무능력자가 스스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갖다가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량사가 되는 것이고 신의칙 위반이 아닙니다 그 다음 5번 부재자가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선고 받은 자는요 그 실종선고 여력은요 모든 법률관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사법관계에만 사망간주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때 사망간주는요 이거는 실종선고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권리능력 자체를 했다가 박탈시키는 자도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연인의 권리능력 취득과 상실은요 오로지 출생과 사망에 의해서만 취득 상실되기 때문에 실종선고를 했다가 받은 사람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종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권리능력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실종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권리능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죠 45번 45번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죠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에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심판을 할 수 있다 들렸죠 성년후견심판이라든가 한정후견심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서 심판하도록 되어 있고 특정사무원이라든가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이 사람에 대해서 특정후견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면 특정후견심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자 그 다음 46번 문제입니다 부재자 값은 2020년도 5월 1일 최후 소식이 있은 후부터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생사 불명이 됐으니까 바로 실종기간 만료를 써놔야 되겠죠 최후 소식이 있던 때로부터 생사 불명이 있게 되면 일반 보통 실정이기 때문에 실종기간 만료는 5년이 지나야 돼 따라서 5월 1일 요 날짜 안 들어가서 5월 1일 0시부터 5년 기간 계산이 되고 만료점은 전날이니까 5월 1일 자정이 만료점이 되겠죠 따라서 5월을 더하게 되면 2025년도 5월 1일 자정이 돼야지만 실종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예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죠 갑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이 되면 즉 갑이 실종선고를 받았다는 거죠 갑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2020년도 5월 1일 오전 0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게 아니고 최후 소식이 있던 때로부터 5년이 지나야 돼 5년 그러니까 실종선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실종기간 만료 시점인 2025년도 5월 1일 자정 이후부터는 사망 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47번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은 답은 5번이 됩니다 5번 1번 사원의 지위 이 사원의 지위는요 사원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단법인 사원의 자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지위 사원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공의권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원권에 관해서 우리 민법 56조는요 양도와 상속 둘 다 금지하는 규정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도 못한다 상속도 못한다 이렇게 금지해 놓고 있는데요 우리 판례는 이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보죠 임의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상속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정관 규정을 두게 되면 그 정관 규정은 유효가 되고 그 정관 규정에 따라서 양도도 할 수 있고 상속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그 다음 2번 정관의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자 이사 해임 사유를 했다가 정관의 규정을 두게 되면 그 해임 사유가 발생이 돼야지만 해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정관에 정한 해임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이사가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중대한 결격 사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유로도 당연히 이사를 해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렸죠 그 다음 3번 이사의 결원이 생겨서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자 정관으로 정한 이사가 없거나 결원으로 인해가 쓰고 이때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된다 임시이사 특별 대리인이 아니죠 특별 대리인은 이해상반행위가 있었을 때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되고 그 다음 4번 총회소집권자가 총회소집을 철회하는 경우 그러면 이때 반드시 총회소집 통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철회를 했다가 통제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회소집을 했다가 통지를 발송을 했어 통지를 발송을 했는데 총회소집할 이유가 사라진 거야 그래서 연기를 하거나 아예 총회소집을 했다가 없던 걸로 하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동일한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연기를 나거나 취소를 나거나 철회를 할 때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통제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방법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48번 문제를 보세요 사단법인 A의 이사갑은 A 사단법인을 대표해서 상대방을 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자 사령 문제가 나오면 항상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A라고 하는 사단법인이 존재하고 사단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요 갑이라고 하는 이사가 있습니다 이사 이때 갑이라고 하는 대표기관 이사가요 A라고 하는 사단법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과 상대방을 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대표기관이 법인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이때 법인 자신에게 직접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번하고 ㄴ번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죠 그러면 ㄷ번 이때 이사갑이 이사갑이 법인 A의 사물을 집행하면서 불법행위로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로서 법인 자신도 책임을 지고 가해 대표기관 이사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인 자신도 불법행위로 책임을 지게 되고 가해 대표기관도 불법행위로 책임을 지고 이때 양자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는요 사단법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이사 갑을 선택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죠 따라서 갑 이사이 불법행위 책임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맞구요 그 다음 49번 갑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했다가 출연을 해가지고 을 재단법인을 했다가 설립하고자 한다 재단법인 설립이죠 이에 관한 설명으로써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죠 너무 쉬운거지 자 재단법인의 설립자 출연자 갑이 생전처분으로써 X부동산을 따 출연을 해가지고 재단법인 을이 성립이 돼버리게 되면 이때 설립자 출연자 갑은 차고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당연히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 취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요 50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대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은요 ㄴ 번하고 ㄹ 번이야 ㄴ 번하고 ㄹ 번 그러면 틀린 것은 ㄱ 번하고 ㄷ 번인데 어디가 틀렸느냐 이거죠 ㄱ 번 보시면 이사가 여럿 존재한다 자 법인의 이사는요 몇 명으로 둘 것이냐 이건 민법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사를 한 명으로 둘 수도 있고 여러 명 둘 수도 있고 임기도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이때 이사가 여럿인 경우에는 법인의 사무에 관해서는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게 아니고 각자 대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대표기관 여럿 이사가 존재할 때는요 각자 대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법의 규정이 있거나 정관의 규정이 있거나 그 다음에 사원총회 결의가 있을 때 그때는 예외적으로 공동대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각자 대표입니다 각자 대표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 괄호 쳐 놓으시고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죠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요 반드시 정관에 기재를 해야되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정관에 기재하게 되면 대표권 제한의 효력이 유효가 됩니다 근데요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대표권 제한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근데요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정관에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대표권 제한을 가지고 선악불 문체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되어버리죠 따라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의 필료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임의적 기재사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법인 정관필료적 기재사항은요 목명사 자의사 존 7가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목적이라든가 명칭이라든가 사무소 소재지라든가 그 다음에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명과 면직에 관한 규정 사원 자격의 특칠변경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존립시기 및 해산 사유가 있게 되면 그것까지 다 넣어줘야 돼요 여기는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안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재단법인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필료적 기재사항은 목명사 자의 5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의 필료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임의적 기재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 것은 ㄴ 번하고 1번 답 4번이 되죠 그 다음에 51번 맞으라고 주는 문제가 또 나와 있죠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요 사단 또는 사단 법인 재단 또는 재단 법인은 처음보다 설립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을 말하죠 그러면 비법인 사단은 뭐냐 비법인 사단은요 단체로서 활동은 하고 있지만 설립 등기가 없는 단체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부락으로서의 동괄이 그래서 2번과 5번은 같은 표현입니다 자연부락으로서 발생한 동괄이 이거 비법인 사단이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동별 세대별 대표를 뽑고 동대표 그 동대표로 이루어진 입주자 대표회라든가 아파트 분야회라든가 그 다음에 교회라든가 종중강 같은 거 이거 전부 다 비법인 사단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 세무사회 이거는요 인가주의에서 이거는요 설립이 되어 있는 사단 법인이 되는 겁니다 사단 법인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죠 그 다음 52번 비법인 사단 A의 대표자 갑이 비법인 사단 A를 대표해서 비법인 사단 A가 을의 병에 대한 금전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이때 병과 체결하기로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비법인 사단이 있어요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이 존재하는데요 이때 비법인 사단의 재산은 총유 재산입니다 총유 재산의 보존행위라든가 관리 처분 행위는요 개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원총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비법인 사단 사원총의 결의가 없어도 유효가 되는 행위가 네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원총의 결의가 없이 그대로 유효가 확정되는 네 가지 행위는요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그래서 비법인 사단 구성원이 아닌 단체 구성원이 아닌 타인 간의 금전 채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금전 채무를 비법인 사단이 보증하는 경우 이 보증 계약은 보존행위도 아니고 관리 처분 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사원총의 결의가 거치지 않아도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요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지급 행위 그 다음에요 소멸시효를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소멸시효 중단으로써 승인하는 행위 승인하는 행위 그 다음에요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러한 것들은요 사원총의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이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비법인 사단 A하고 병 간의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이 된 경우 이때 대표자 갑이 이때 상대방 병에게 소멸시효 중단사회로써 채무에 승인을 하게 되면 이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관리처분행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원총의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이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53번 문제입니다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죠 원본 채권이 양도가 돋버리게 되면 이미 변직에 도달한 이자채권은요 별도의 의사표시 특약이 없는 한 양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이자까지 따라가는게 아니고 원본채권만 이렇게 양도가 되고 앞으로 받을 이자채권이 따라가는 거죠 따라서 이미 변직에 도달한 이자채권은요 채권양도인이 받아가는 것이고 채권양수인은 앞으로 받아갈 이자채권만 양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미 변직에 도달한 이자채권은요 양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그 다음 54번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한필 토지의 일부에 관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필 절차를 거쳐야지만 필지 분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에 따라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가지고 토지를 쪼개면 그 필지 분할이 된 건 효력이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러한 법에 의해가지고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거는요 무효입니다 무효 따라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기부상 분필 등기가 실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분필의 효과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 55번 권리 변동의 예시와 모습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것도 뭐 맞으라고 주는 문제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이전 등기함으로써 2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원시취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취득은 원시취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원시취득은 권리 자체가 최초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어받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건물의 신축이라든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을 때 소유권 취득이라든가 동산의 선의 취득이라든가 그 다음에 첨부의한 소유권 취득이라든가 인격권 취득이라든가 그 다음에요 가족법상의 권리 친권 취득과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원시취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승계취득이 아니고 법에 따른 원시취득이 되는 거야 원시취득 그 다음 56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행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고 나서 그 건물이 전부 소실되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 체결 당시 건물이 존재했고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데 계약 진행하는 도중에 이게 불능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러면 이건 후발적 불능이지 후발적 불능은요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법률행위 목적 달성이 불능한 법률행위는요 원시적 불능일 때에만 무효로 취급하는 것이고 후발적 불능일 때에는 유효가 확정된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게 되면 채무불이행이 적용이 되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때에는요 위험부담이 적용이 되는 거야 따라서 후발적 불능이기 때문에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니고 유효가 확정된 상태에서 책임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57번 법률행위의 종류와 그 예를 연결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쉽죠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채권법에 있는 15가지 전형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 교환, 증여계약이 있고 빌려주는 계약으로서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개인적 능력을 제공하는 용역계약이 있죠 그래서 고용, 도급, 위임, 임치, 현상광고, 여행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계약으로서 화해, 조합, 종신, 정기금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가지 계약이 존재하는데 이 15가지 계약에 있어서 언제나 무상인 계약이 있지 언제나 무상인 계약은요 증여계약하고 사용대차 계약입니다 사용대차는요 공짜로 빌려주는 계약이야 공짜로 그래서 증여하고 사용대차는요 언제나 무상행위가 되는 거야 무상행위 그래서 답은 1번이 연결이 잘못됐죠 그 다음 58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답은 5번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상속세를 갖다가 덜 낼 목적으로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거나 다른 사람이름으로 사는 거죠 그 다음이요 이때 세금을 덜 낼 목적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을 하거나 이때 세금을 덜 낼 목적으로 등기를 했다가 몇 년 있다가 나중에 받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요 그 내용 자체 동기가 계약서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103조 반사질서의 무효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죠 그 다음 59번 문제입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죠 이것도 우리가 아주 많이 연습했던 거죠 대리인에 의해서 행해진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행한 여부 해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궁박경설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자 우리가요 대리행위를 통해 가지고 법률행위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상대방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를 저지른 거야 폭리행위 자 갑이라고 하는 본인이 있고요 이때 갑 본인이 X라는 토지를 갖고 있고 이때 갑이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야 근데요 운영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사업이 부도날 것 같아 그래서 급하게 매매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어요 그래서 X 토지를 했다가 매매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고 이때 대리인이 갑 X 토지를 했다가 상대방 병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본인 갑의 이름으로써 대리행위가 저질러졌는데요 이때 상대방이 돈이 급하다는 사실을 알고 폭리행위를 저지른 거야 폭리행위 이렇게 폭리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백사조 불공정한 법률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이때 궁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솔과 무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궁박 경솔 무경험은 누구를 했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궁박은요 급한 거잖아 선택의 여지가 없이 급한 거 그래서 돈이 없어서 망하게 된 것은 본인 갑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궁박은 본인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요 계약은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했으니까 대충대충 설렁설렁했느냐 경솔 그 다음에 일반 거래겸이 있느냐 없느냐 무경험 그래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 된다 그랬죠 대리인 기준 그래서 궁박 경솔 무경험 모두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60번 문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죠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능력자라고 한다면 이때 제한능력자는요 미성년자라든가 피성년우견인 피한정우견인 이 세 가지가 제한능력자인데요 이때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할 수 없으니까 단독으로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수령능력은요 행위능력자가 단독으로 받는 거야 따라서 제한능력자는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능력자는 전부 다 수령 무능력자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라든가 피한정우견인 이러한 사람들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있어요 근데요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를 전달했는데 그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였다고 한다면 의사표시자는요 적극적으로 의사표시 받았지 않습니까 라고 대항할 수가 없어 대항할 수가 없어 반대로 수령 무능력자인 제한능력자 쪽에서 내가 의사표시 당신 거 받았습니다 라고 제한능력자 쪽에서 도달을 했다가 주장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요 이때 제한능력자가요 의사표시가 분명히 도달이 됐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해 근데요 마침 법정대리인이 일주일 있다가 그 사실을 알았어 알게 되면 법정대리인이 안때로부터는 당연히 도달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그 다음 61번 통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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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틀렸죠 그 다음 통정허위표시 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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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는 선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과실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는 선이 무과실이어도 당연히 보호받고 선의이고 유과실일 때에도 당연히 보호받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 불문이죠. 자 그래서 오른 것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62번 문제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오른 것은요. ㄱ번하고 ㄴ번입니다. 자 답은 ㄷ번 하나만 틀렸죠? ㄷ번 하나가 틀린 거야. 그래서 오른 것은 ㄱ번, ㄴ번, 2번이 정답이고 ㄷ번은 틀린 겁니다. 원고가 착오로 소송을 취하를 했어요. 자 소송을 했다가 취하면 안 되는데 모르고 취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소취하를 가지고 착오 취소를 갖다가 유래해가지고 소송 취한 걸 취소할 수 있냐 못합니다. 우리가 비지니 표시라든가 통정의 표시라든가 착오, 사기, 강박, 비통착사는요. 재산 행위에 적용이 되고 준법률 행위로서 의사의 통지라든가 관념의 통지에는 적용이 되지만 가족법상의 신분 행위, 법률 행위, 공법 행위, 주식, 인수, 청약과 같은 대량적이고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계약 이런 것들은요. 비통착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착오에 의해가지고 소송을 취하를 했다. 사기 또는 강박에서 소송을 취하를 했다. 그러면 그 소취하는 유효 확정입니다. 유효 확정이 되기 때문에 소취하는 무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귿번 틀렸죠. 그 다음 63번 지인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거는요. 기억번하고 디귿번이죠. 틀린 건 니은번이에요. 제가 수업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비통착사 규정은요. 조문도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쉬운 겁니다. 따라서 지인의 아닌 의사표시가 저질러지게 되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 그래서 비지인의 표시는 원칙이 위험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니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에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효력이 없죠. 그래서 니은번 틀렸어요. 자 그 다음요. 64번 문제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죠. 기망행위를 저지른 자가 상대방의 대리인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사기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 간의 사기가 되는 거야. 당사자 간의 사기. 따라서 제3자 사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의 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상대방이 있어요. 여기 상대방. 상대방이 갑이야. 갑. 그 다음요. 이때 대리인이 있어요. 대리인. 이때 대리인이 을입니다. 을. 그래가지고 이때 표의자가 있어. 표의자. 여기 병입니다. 병. 그래가지고 갑의 이름으로써 대리 행위가 저질러지는데요. 이때 상대방이 보낸 고 대리인이 이때 여기 표의자 병에게 사기 또는 강박을 까 저지르게 되면 이건 상대방하고 대리인은 동일시 할 수 있는 자. 한통속이죠. 따라서 제3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110조 일항이 적용이 돼가지고 이때 표의자 병은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언제나. 따라서 본인 대리인 상대방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때 당사자 간의 사기 강박이 적용이 돼가지고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 사기가 성립하는 건요. 피용자하고 사용자 관계일 때에는 그때는 피용자의 사기 강박이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사기 강박이기 때문에 사용자 쪽에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안에서 취소하는 거죠. 따라서 본인과 대리인 관계는 제3자 사기가 아니고 당사자 간의 사기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 65번. 갑이 어떤 법률행위에 관해서 을에게 직접 대리권을 줬어요. 그러면 이때 을은 임의대리인이지. 임의대리인. 이때 임의대리인 을이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임의대리인은 본인과의 약속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임의대리인 자신에게 대리권 행사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뽑는 거야.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죠. 임의대리인 을이 본인과의 치명에 의해서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면 이때 선임감독 책임은 임의대리인 을이 선임감독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이때 치명에 의해서 뽑았어요. 그런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복대리인이 불성실하고 부적합하고 부적임하고 이를 제대로 안 해. 그러면 그때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 통지를 했다가 하면 책임을 지지 않지만 통지를 안 하게 되면 그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그 다음 66번 임의대리권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죠. 5번 대리권 소멸 사유입니다. 임의대리가 됐던 법정대리가 됐던 공통된 대리권 소멸 사유는 사사성파가 있죠. 본인의 사망이 있을 때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고 대리인 자신의 사망이라든가 대리인 자신의 성년 후견 심판이 있었을 때 대리인 자신의 파산이 있었을 때 이때 대리권 소멸입니다. 그런데요. 법정대리와 달리 임의대리는 기초적 내부관계 원인관계가 있고 숙권행위가 있잖아요. 따라서 원인관계가 종료가 됐을 때에도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고 원인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숙권행위의 철회가 있었을 때에도 대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되어버리면 대리권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성파종철 우리가 복습했던 그 내용들이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원인된 법률관계 기초적 내부관계가 종료가 되면 대리권 소멸이 되고 그 다음 67번 문제입니다.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죠. 대여금의 영수 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 채권자가 있어요. 돈을 빌려줬대. 그런데 바쁘대. 그래서 대리인 불러서 내가 채무자한테 빌려준 돈이 있는데 당신이 가서 대리인으로서 돈 좀 받아오세요라고 한 거야. 그러면 가서 돈을 갖다가 받아올 권한이 있는 사람이지 가서 돈 갚지 마! 이렇게 일부 면제시켜주는 권한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대여금 채권에 대해서 일부를 했다가 면제하기 위해서는요. 본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돼. 숙권 행위가 있어야 돼. 그게 없을 때는요. 면제시켜줄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죠. 그 다음 68번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죠. 매매 위임장을 했다가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요. 매매 계약서에다가 대리인으로서 계약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대리인 자기 일의 이름으로 계약한 거야. 본인의 이름이 빠져있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우리 판례는요. 위임장을 냈다가 제시했기 때문에 이미 대신한다는 걸 표시한 것이고 따라서 대리행위가 되는 겁니다. 대리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때 그 대리인이 직접 자기가 매도인으로서 판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 위임장을 냈다가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빼먹고 대리인 자기의 이름만 썼을 때에도 이것도 대리행위가 된다. 대리행위에 따라서 본인에게 직접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틀렸고요. 그 다음 69번에 보게 되면 69번 권한을 넣은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이죠. 공법상 행위인 등기 신청 대리권이라든가 영업어가 신청 대리권 줬을 때 이것도 권한초과의 표현들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맞고 1번 대리인이 의미로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126조 권한초과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번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넣은 표현들이가 당연히 성립할 수가 있죠. 그래서 126조 권한초과의 표현들이는 임의대리도 적용이 되고 법정 대리도 적용이 되고 복대리인의 행위도 적용이 되고 사자의 행위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공법상 권리인 등기 신청 대리권이라든가 영업어가 신청 대리권에서도 적용이 되고 부부간 일상가사 대리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이때 권한초과의 표현들이 관해서 상대방은 초과 행위도 대리권에 포함이 된다고 믿어야 되고 이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겠죠. 이때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점은 최초 대리행위를 저질렀을 때입니다. 그래서 최초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사실심 변론 종교월시 여기까지 따지는 게 아니야 계약의 전과정이 아니야 최초를 가지고 따지게 되고 이때 재반사정을 했다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표현대리인의 개인적 주관적 사정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 5번 표현대리가 성립해가지고 본인의 책임이 확정이 되어버리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상대방의 중간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는 절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하나만 맞는 거죠. 그 다음 70번 문제입니다. 무권대리인 을이 값 소유의 엑스토제에 관해서 본인 값을 대리해서 상대방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전통적인 문제죠. 자 그래서 값을 병의 관계가 나왔으니까 항상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본인 값이 엑스토제를 갖고 있고 이때 계약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 무권대리인이 본인 값의 엑스토제를 상대방 병한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죠. 계약의 무권대리입니다. 자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죠. 계약 체결 당시 선의의 상대방 병은 본인 값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는 당연히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권 행사는요. 선의 일대만 하는 거야. 그래서 답은 1번이 맞죠. 그 다음 2번 어디가 틀렸느냐. 값 본인의 추인권 행사는 무권대리인의 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한테 대리권 준 적이 없지만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요. 이거는요. 누군가의 동의 승낙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성권으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2번 계약 틀렸죠. 그 다음 3번 본인 값의 추인이 있게 되면 추인한 그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 행위가 저질러졌던 과거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소급해서 추인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권대리의 추인은 원칙이 소급효입니다. 추인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야. 그 다음 4번 상대방 병이 정한 최고기간 내 본인 값이 확답을 했다가 발신하지 않으면 책임질 생각이 없는 거죠. 이때 상대방 병은요. 본인 값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최고는 도달주의가 적용이 되고 이 확답은요. 최고가 있으니까 발신주의가 적용이 되겠죠. 근데요. 이때 기간이 지나도록 확답을 발송하지 않아. 확답을 발송하지 않았을 때는요. 책임질 생각이 없는 거야. 책임질 생각이 없으니까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 추인 거절한 거죠. 4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 5번 본인 값의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묵권대리인 을이 엑스토지를 했다가 단독으로 상속받았어. 그러면 이때는요. 살아생전에는 계약의 유효를 떠들다가 이제부터는 자기에게 됐으니까 이 계약이 무효입니다. 라고 말을 바꾸는 거 추인 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신의칙 위반이고 금반 원칙 위반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신의칙에 반한다. 그래서 답은 1번 하나만 맞는 거죠. 그 다음 71번 법률행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답은 5번이 되죠. 자 1번 법률행의 당사자인 미성년자도 표의자 본인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취소할 수가 있고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상대방 쪽에서 대리인에게 사기를 했다 쳤을 때는요. 이단의 고의 인과관계 위법성 요건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 이때 본인이요. 직접 그 계약을 최소할 수가 있겠죠. 갑의 이름으로 저질렀으니까 최소권은 갑이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본인은 사기를 이유로 기망을 이유로 당연히 그 계약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착오 취소를 못하죠. 그러나 이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착오자 표의자의 중과실을 알고 이용을 했을 때는요. 여전히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죠. 그 다음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그 행위 자체가 유효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취소권 포기 추인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추인이 있으면 그때로부터 그 행위가 유효가 확정되기 때문에 다시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죠. 7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있었을 때 법정 추인사유가 아닌 것 고르기 자 145조 법정 추인은 이때 이의 보류가 없이 전이경 담양강을 저질러야 되죠.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이행 청구가 있는 경우 경계계약이 있는 경우 담보 제공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다음에 확정 판결에 의해서 강제 집행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요. 전이경 담양강 그대로 나와 있고 답은 5번이죠. 이행 거절 이건 취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정 추인사유가 아닌 것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3번 문제입니다. 갑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자신의 토지에 관해서 허가권자 허가권자죠. 허가권자인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수인일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일 매수인일로부터 약정된 계약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계약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한테 허가받기 전까지는 무효이고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입니다. 옳은 것은 2번입니다. 2번 자 1번 허가를 했다가 받으면 허가를 받은 때 그때로부터 매매 효력이 발생한 게 아니고 계약 체결 시 처음으로 소급해서 처음부터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 3번 허가를 했다가 받지 않은 상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유동적 무효 상태니까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무효인 상태이고 강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리행 주장하지 못한다 해제를 못한다 선대상 청구하지 못한다 무효가 확정이 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을 하기 때문에 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약금 등을 했다가 부당이로서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이때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는요 이행을 착수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도 있고 포기함으로써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배액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매매 계약을 했다가 체결할 당시 매도인 갑이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수인 을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한다 약정을 하게 되면 이 약정은 유효입니다. 이 약정이 유효가 되고 따라서 갑이 협력을 거부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약정대로 매수인 을은 갑에게 약정에 따른 손해 배상을 당연히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이 2번이죠. 그 다음 174번 취소가 있었을 때 소급표가 인정되는 경우 답은 2번이죠. 사기로 인해가지고 혼인을 취소를 했어. 그러면 혼인 취소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사기당해서 혼인을 취소했으니까요. 그 혼인 취소한 것을 했다가 취소를 해버리게 되면 다시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그대로 계속 이어져야 돼. 그래서 혼인 협의 이혼의 취소는요. 요거는 처음부터 이혼이 없던 걸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협의 이혼의 취소는요. 소급표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75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기 옳은 것은요. 4번이죠. 4번 자 1번 정지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 법률행위시로 소급하는 게 아니고 조건 성취한 그때로부터 장례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자동차를 징여하겠습니다. 자동차 징여기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합격이 되면 조건 성취가 됐으니까 그때로부터 장례를 향해서 자동차 받을 권리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소급시킨다는 특약이 있게 되면 특약에서 예외적으로 소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조건이 반사회적인 것 이건 불법 조건이죠.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 그 다음 3번 그 다음 3번 해제 조건이 해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성취된 것이니까 뭐요? 기성조건이죠. 기성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기해무가 되죠. 기정조 기해무 그래서 기성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의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는 겁니다. 무효. 그래서 거기 3번도 틀렸죠. 그 다음 5번 해제 조건이 붙어있는 권리는 조건 성취가 미정한 상태에서도 원칙적으로 양도상속담보처분 같은 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틀렸죠. 답은 4번 하나만 맞는 겁니다. 그 다음 76번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답은 3번이죠. 점유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취소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하는 소유권이 이전 등의 청구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 이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침해가 돼가지고 침해한 자에게 물어내라고 청구하는 것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이죠. 손해배상 채권이니까 이거는요 소멸시효에 적용이 되는 거야. 손해배상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 77번 치효 중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죠.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서 이행 청구를 했다. 괄호 쳐놓으시고요.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시효 중단 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요. 무조건 주채무가 시효 중단되는 것 아닙니다. 보증인을 상대로 중단 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주채무자한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돼 통지를 해야지만 주채무가 시효 중단되는 겁니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해서 이행 청구 중단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이상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 78번 소멸시효 완성이 됐으니까 나는 못 주겠습니다. 원용할 수 있는 자 소멸시효 원용권자죠. 소멸시효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요. 채무자 본인 그 다음에 보증인 그 다음에 그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 소유권 취득한 사람 그래서 여기 원용권자는요. 1번 2번 3번 5번 이란 사람들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4번 후순위 저당권자는요. 채무자에 대한 또한 채권자가 되잖아.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에 대한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그 다음 79번 문제 갑은 2010년도 1월 1일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엑스토지를 의뢰에 매도했고 이때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이때 돈 주고 샀으니까 매수인이 갖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원칙 10년의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때 매수인은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가지고 점유 사용 수익 처분을 하게 되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만일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가 됐다.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이 되죠. 이때 매매대금 반환 부당이득 반환 정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걸리게 되는 거죠. 소멸시효.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그 다음 80번 갑은 2010년도 1월 1일 을과 을토지에 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매예약을 한거지. 매매예약 매매예약은요 언제나 채권계약이고 매매예약이 이렇게 되면 일방예약 완결권으로 추정이 되어버립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의 성질을 갖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10년이라고 하는 재적기간에 걸리게 되고 근데요 이때 행사기간을 했다가 당사자가 30년이라든가 20년으로 약정하게 되면 그 약정이 우선하는 거예요. 약정이. 따라서 당사자가 행사기간을 약정하게 되면 10년이 아니고 약정기간을 적용하는 거죠. 답은 5번이죠. 5번 만일 값과 의리 합의로써 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기산일을 2012년도 1월 1일로 정했다고 한다면 약정된 날짜 2012년 1월 1일이 기산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거야 예약이 성립한 때 따라서 예약이 성립한 것은요 2010년도 1월 1일이기 때문에 2010년도 1월 1일부터 기간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해서 40문제를 쭉 풀어봤는데요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한 서너 문제를 했다 제외하고는요 충분히 다 맞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커스에서 기본 강의를 했다가 제대로 듣고 이해를 하셨다고 한다면 이건 기본서 정독만 하셔도 90점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세무사 민법 총칙이라는 과목은요 효자 과목이기 때문에 기본서를 했다가 제대로 정독을 하시고 기본 강의만 조금만 들어놓게 되면 우리가 다른 과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이고 이거는요 세무사 민법 총칙 1차 합격하는 데 지름길인 과목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5월 4일날 시험을 했다가 보셔서 원하는 성적을 얻으신 분들에게는 축하를 했다가 드리고요 이때 원하지 않은 점수를 얻으신 분들한테는 위로와 함께 다시 한번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해커스 통해가지고 합격할 때까지는 부단히 정진하고 열정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모든 사람한테 모든 분들한테 원하는 원하는 세무사 자격을 반드시 취득하시라고 적극적으로 응원하면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ress 문 ouv Ansch . . . . . .